준비를 뭘 해 하시길 바랍니다. 파스타 해볼까? 파스타. 파스타 해보실래요? 저희 10명이죠. 네. 안녕하세요. 갑자기.. 인사를..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? 음.. 고기를 구우면 좋을 텐데.. 제가 고기 구울까요? 그럴까요? 네. 고기를 구워둬 5개, 에이핏! 고기 구울 때까지 다 내렸다. 고기 구울 때까지 이렇게 해둬뎀게 딱 바꿔둬요. 고기를 구워둬 9개,ục1개,ada,계원,것4개, 1개,0개,년,골, vaccines, etc. 고기롭게 담당 세뇌. 고기 구우면은 전원으로 돌아가고 있는건가? 고기 구울 때가 딸기기기 기능이 필요하다고 전원으로 survive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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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더 얇게 썰어야 돼요? 아 괜찮아요? 큰 거 아니에요?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너무 큰 거? 너무 큰 거니까 뭘 그랬구나 저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아 그래요? 미소? 뭘 해야 되나요? 이제 아 거의 본 거예요? 코에 들어갈 뻔했어 사이트가 다 컸네 어 쓰실 뻔했어요 무슨 파스타예요? 어 로제가 조금 못 드세요? 아니요 좋아해요 오 뭐야 무슨 파스타냐고 채랑 씨가 물어봤는데 가빈 씨한테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어 로제가 그나마 좀 괜찮을 거 같아서 되게 덥다 어 아니요 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고기는 쎄크 소리 듣자요 그럴게요 고기는 대갈게요 고기는 대갈게요 고기는 대갈게요 네 어? 지금 뺏어왔어요 집게를 어? 아 대박 아 이거 마지막 필수 없다고 진짜 응? 모모의 압박이죠? 아니요 아니요 끝났어요? 할 게 없어요 끝났어요? 굳이 밖으로 나왔어 보고 있던 거야 어 앉아서 대화나 좀 하시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저긴 요리하고 있는데 저게 그림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둘러 앉아서 먹으니까 자 언제 공개해요?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? 이쪽 이렇게? 아 저부터예요? 그래요? 어 떨린다 내가 떨린다 저는 이름은 김채랑이고요 채랑이요 네 채랑 이응 랑 랑 네 이름 이쁘네 나인 하고 있어요 저는 정찬우고요 그리고 직업은 정찬우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일도 돼 아 음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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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